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는 출조를 나와있습니다. 출조를 나와있는데 어! 지금 꽂았어! 오! 꽂았어! 꽂았어! 우와! 얘는 크다! 얘는 크다! 어! 올라오고 있어! 다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키링!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견또루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3월입니다. 수온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13도입니다. 어제보다도 0.3도 정도가 떨어졌네요. 올 들어서 마지막 출조죠. 출조를 많이 나가진 않지만 오늘 투자피싱 이창일 프로님 배를 타고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뭐 아시죠? 저하고 다리 밑에서 돌돔 100만원빵 시합해갖고 지신분. 하이튼 오늘 출조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오늘 사물입니다. 야 오늘 전복 준비했어. 전복으로 죽어보는거야. 오늘 마지막이야 이제. 이제 이거 넘어가고 나면 내일부터는 염장지렁이가 도착 안했어요. 일단 꼬막하고 청지렁이를 이용해서 할거고 감성돔 채비도 내가 주문해 놓고 있어서 감성채비도 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카고도 있고 카고로도 잡는거 뭐. 찌낙시는 감성돔이 맛있을 때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일단 우리 방은 서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일단 서프로 잡는 거를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찌낙시 찌낙은 용등봉에서 나올 때 그때 시기가 감성돔 맛있어요. 그때는 찌낙으로 해갖고 마리수 하는 것도 그래요. 아직 찌낙으로 잡아서 모자도 잡고 사자 잡아서 먹어봤지만 너무 흐물해요. 글쎄 좀 드시는 분들은 뭐 와서 드시는데 저같이 이제 돌돈 먹던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너무 차이가 나요. 추자도에 계신 분들은 바로. 글로 넘어가야 된대? 진짜? 평일 날씨를 한 4시 반까지 하고 천천히 잡으세요. 네 그럼 배울 겁니다. 날씨를 확인해. 자리 안 하고 먼저? 아 철수하신다고요? 밥부터 먹고 갈게요. 좀 시그맣게 치면 돼요. 맛있다 먹을게요. 족반찬. 다시帮 explode. 그냥 싹. 다시 한 번 떠나 보며 남편이 신뢰하게 치면 돼요. 자리와 남편 bạn을 위해 아 낚시하는데 시끄럽게 하네 아 낚시하는데 오 입주 보고 있습니다. 손님은 이것을 손님을sa 대로 식사하는 게 아 낚시하는데 어 왜 입주일지? 2번째 여러분 1번째 2번째 2번째 3번째 뜯었나? 왔어? 왔어 왔어 돌더미야 안 내줬어 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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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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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대 왔대 올라오고 있어 뭐야? 야 얘 매운탕에 먹자 매운탕에 먹자 돌더미인지 알았더니 솜댕이 잠자야 솜댕이 잠자야 돌더미인지 알았더니 여러분 가까이 갖고 와봐 겁나 크다 커요 생각보다 사이즈 잠자 솜댕이 솜댕이 돌더미인지 알았더니 겁나 좋아했는데 돌더미지 맞다고 이 놈 나오면 사짜겠다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 솜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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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세 번째 확실한 걸 안 가려줬어. 근데 내가 몸을 안 죽였으면 두 번째 찢었을 것 같아. 네가 얘가 물어서 꾹 하다가 다섯 흘려 그러다가 빠져. 아이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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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내라 올려내라. 작아? 작아도 올려내. 아 갑자기. 뭔데? 워시 워시야. 뭔데 뭔데? 왜 금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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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짜네. 3차. 3차 올라왔어. 그래도 왔네. 이거 잡으러 온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왔네 왔네. 그래도 돌도 말고 드디어 왔네. 와 조용히게 쓸끛네. 오랜만에 그래도 3차 올려왔네요 진짜 올라왔네요 이게 어디요 이게 어디요 재물걸림은 제대로 됐습니다 재물걸림 재물걸림? 보여줘봐 푸킹 재물걸림 지금 되게 어두운데 여기서 따 여러분들 오늘 저희는 출조를 나와있습니다 출조를 나와있는데 오 지금 꽂았어 오 꽂았어 얘는 크다 얘는 크다 올라오고 있어 와 또 이럴 때 또 딴짓할 때 또 입질 오네 잘 올려라 잘 올려라 해냈다 해냈어 왔어 왔어 뗄채 드롭봉 되니? 뗄채 갖고 와이씨 드롭봉 될거같은데 옷도 안에서 드롭봉 하시길래 야 얘는 끝판이 씨부네 왔다 되게요 둘도 아 빠졌어 빠졌어 어머 빠졌어 여기와서 어머 아 얼굴 보고 살짝 중반인데 빠졌어 여기와서 왜 빠지니? 출걸렸나보네 아 진짜 빠졌대 빠졌대 여기와서 떠갖고 떠갖고 살 걸렸나봐 우와 살 걸렸나봐 걔는 살코기였네 빨리 던지래 뭐야 놓쳤어? 빠졌어? 우와 땅 카드 이제 빠졌잖아 사채 안 맡겨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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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거 봐줘! 가봐! 오! 오! 아이씨! 아이씨! 굿초대! 아아! 대물 꽂았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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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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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아아! 아아! 와! 이거 던지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꽂아버리네! 와아! 저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잖아! 쑥스마왕마다 대회가 좀 시간이고 아! 저하고 싶다! 저 마음 잘 알지! 잡긴 해야 되고 잡단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아쉬워서 어쩌겠냐! 접으래 빨리! 프로가님 어서와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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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나 진짜 왜이래! 얼마나 아까우면 이러겠어요! 얼마나 아쉽고 아까우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크림치를 나눠치고 이렇게 여러분들 낚시는! 여러분들! 어복이 어느 정도! 예! 운치기삼이라고 그러죠? 운치기삼입니다! 원철성과! 그렇게 딴짓하면 입질로 오는 겁니다! 예! 낚시에 불별의 법칙! 딴짓하면 대물 입킬 오는 겁니다! 유튜브 케면 생기 좋아요! 여기도!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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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으! 딱 맛있는 뷰! 어허! 저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어허! 어우! 죽이네요! 아으! 끝장나네! 야! 시브렘 삼자 회를! 한 딱 삼정 되겠더라! 야! 야! 보고싶어, 유인아. 여러분들, 야 한 사람 안 드느라고 시브레. 어? 힘들었다. 야, 보고처럼 떴다. 내가 회를 이렇게 뜨는 거 봤어? 겁나 두껍게 뜨는데? 보이지? 검은 게 다 빛나지? 접시가 비칠 정도로? 어? 그래, 뺀지 회를 떴다니까 형이. 오죽겠습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해가 먹고 싶어가지고. 돌더미 먹고 싶은데 없지? 이거라도 먹어야지. 요새 돌더미 맛있는데 구이해 먹긴 좀 아깝잖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빵이 좋더라고. 작은 데 쌓이니까. 빵이 좋더라고. 빵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해가 나온 거야. 그나마. 투명한데. 맞아, 이런 거 안 썰어도 될 텐데. 어, 필요 없어. 음. 자, 짠. 한 잔 더 갈게요. 투명해. 투명해. 조립 precал1 ат 위치셨기 trent원. ри